안녕하세요. 신인배우 신도현입니다. 2018년 무슬련 설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. 그동안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만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촬영한 웹드라마 시작은 키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올해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지켜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모두에게 따뜻한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SBS 수목드라마 스위치의 제가 사기꾼 은지 역할로 함께하게 되었으니까요. 놓치지 말아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